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소같은 그런 거지 시궁창 사연이 아니구요 정말 살아있는 찐사랑 그런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지난 5년 동안 나를 뒷바라지했던 여친에게 생긴 장애 하지만 이 여자는 나의 조광지처 절대 죽어도 버릴 수 없습니다. 언제? 나 결혼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대 중반 그리고 동갑내기 여친과 지금까지 6년 동안 사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을 할 건데요 잠시 제 여친에 대해 이야기 좀 해보려구요. 한때 3대 회계법인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당연히 연봉도 많이 받는 만큼 말 그대로 전문직 인재였죠. 전날 저랑 친한 선배 소개로 만났는데 그때 저는 좀 부끄럽지만 백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가 기죽지 않게 늘 배려를 해줬고 그렇게 한 5년 정도 제가 공부를 마치고 목표를 이룰 때까지 항상 그리고 오직 저를 위해 희생했던 여자이구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이 남자도 고려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런 여친이 작년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음주운전 차에 치여가지고 심각한 청각장애가 생겼거든요. 이게 다른 건 다 치유가 됐는데 이건 안 돼요. 보청기를 끼고 있으면 아예 안 들리는 건 아닌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처음에 정말 엄청 힘들었죠. 평생장애라니. 이게 현실인가 싶고 아니 정말 꿈인 줄 알았습니다. 특히 당사자인 여친의 마음은 지옥 그 자체였는지 겨우 반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무려 3번씩이나 이별을 고했어요. 특히 마지막 3번째는 제가 보는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엉엉 울면서 자기를 놔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제가 같이 고생하는 걸 이제 더 이상은 볼 수가 없대요. 그게 더 고통이라면서 제발 좀 놔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 여자를 절대 놓칠 수 없었기 때문에 헤어지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헤어지는 대신 이때부터 같이 수화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장애가 생긴 뒤로 말도 같이 어눌해졌거든요. 그렇죠. 들리질 않으니까. 자기 목소리도 안 들리니까 말도 그렇게 됩니다. 여하튼 그렇게 어눌한 목소리로 엉엉 울면서 자기 우리 이제 헤어져 라는 말을 했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통째로 찢겨져 나가는 고통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 내가 죽을 때까지 얘 곁을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소리 좀 하지마! 라며 되레 역정을 냈는데요. 너무 미안했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역정을 내지 않으면 또 계속 헤어지자 이런 소리를 할 게 뻔하기 때문에 마음 독하게 먹고 아픈 거 좀 참고 그렇게 화를 낸 겁니다. 여친은 아직도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했어요. 세상은요. 생각보다 이 사람에게 참 냉정하고 불공평했습니다. 여하튼 여친이 매번 미안해하길래 안되겠다 싶어서 몇 달 전 지난 1년 동안 모은 돈 그리고 부모님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수원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샀어요. 그런 뒤에 자기가 생긴 후 다른 사람 얼굴을 못 보고 눈물이 많아진 여친에게 들어와라. 같이 살자. 이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 지난 몇 달 동안 동거를 하면서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저를 위해 매일 맛있는 밥을 차려줬고요. 일 마치고 집에 가면 옛날 저희 엄마보다 더 따뜻하게 안아줘요. 너무 좋아. 그러다가 바로 어제 제가 그래 너 밖에서 고생하며 돈 안 벌고 저렇게 집에 있으니까 오히려 더 다행이야. 이런 식으로 슬쩍 장난을 차봤는데 이젠 웃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바로 울고 화부터 냈을 텐데 웃는 겁니다. 다행이다 싶었죠. 또 저희 부모님도 이 친구를 진심으로 이뻐해 주세요. 특히 형은 개첩 아닌 너를 정신 차리게 해준 사람이야. 이러면서 진심으로 고마워하는데 뭐 저희 형 말대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저희가 만난 지 어느덧 2000일이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글 써봅니다. 바로 내일 꽃이랑 반지 사주면서 정식으로 프로포즈 할 거예요. 후기 중간 댓글은 제가 못 잡았어요. 이게 없어졌거든. 딱히 볼 사람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혹이나 보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 이렇게 몇 자 남겨봅니다. 제가 프로포즈 했더니 바로 거절을 하더라고요. 저는요. 전날 제가 했던 그 농담을 듣고 얘가 웃는 걸 보고서 아 이젠 마음이 조금 괜찮아졌구나 했는데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굉장히 작아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제 가까운 주변 친구들한테 이 고민을 털어놨어요. 여친한테 프로포즈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그러자 저를 위로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지만 반대로 동그란 겨루는 다르다면서 말리는 사람도 많았어요. 의견이 막 이래저래 갈리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저도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그래 일단은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말았는데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같이 저녁 먹고 씻고 나오니까 아니 아까만 해도 집에 있던 사람이 없는 겁니다. 뭐 보통 사람의 경우라면 뭐 잠깐 어디 쓰레기 버리러 나갔나 이런 생각하고 말겠지만 얘는 다르거든요. 평소 외출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내가 알아요 그걸. 여러분도 뭐 이해되시죠? 사람은 못 봐요. 특히 며칠 전에 프로포즈 거절했고 또 그 이후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불안한 느낌이 훅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뭐야 혹시 집을 나갔나? 설마 내가 결혼하자고 하니까 사라져버린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급하게 전화를 해봤는데 안 받아요. 와 바로 패닉 상태에 빠졌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잠시 후 이 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들어옵니다. 이 친구 보는 순간 안심이 되는데 동시에 뭐랄까만 온몸에 피가 쭉 빠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일단은 티를 안 냈습니다. 괜히 그렇게 하면 더 놀랄까봐 티를 안 냈는데 이게요 보니까 손에 비닐봉투 같은 걸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심한 척 어? 자기 손에 그거 뭐야?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스크림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건 말로 한 게 아니고 수화로 간단한 수화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저녁 먹을 때 제가 무심코 아우 덥다 더워 오늘 날씨 오지게 덥네 이런 말을 좀 했는데 그게 계속 마음이 걸려가지고 제가 씻고 있을 때 잠깐 나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온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야. 아니 그게 뭐 별거 아니잖아.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말 할 수 있겠다지만 이 친구는요 외출 자체가 보험이고 특히 이렇게 어떤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직접 사온다는 거 이거는 절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엄청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자기한테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고작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직접 밖을 다녀온 거고 또 비록 어눈하지만 사랑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자기 겁먹어 이러면서 배시시 웃어요. 하 이 순간 바로 깨달았죠. 아 나는 이 여자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살겠구나. 아니 이런 마당에 도대체 무슨 고민을 더 한단 말인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그렇게 엉엉 울면서 공공아 사랑한다. 우리 결혼하자. 라고 외쳤습니다. 물론 뭐 잘 들리진 않았겠죠. 뭐 입만 봐도 아는 거니까 그렇게 뭐 꽃도 반지도 없이 아이스크림 하나 손에 들고 진짜 멋대가리 없이 집 현관에서 프로포즈 했는데 그래도 제 진심이 통했나 봅니다. 이번엔 받아주더라고요. 뭐 둘 다 많이 울었는데 이 얘기는 부끄러우니까 패스하고 그렇게 하루가 더 지난 오늘은 저희들 미래를 설계하느라 너무 바빴고요. 바로 내일 양가 부모님 모시고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뒤 바로 혼인신고하기로 했고요. 결혼식은 아무래도 내년이나 돼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들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봐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늘 행복하세요. 댓글 1번 그래 정말 멋있네.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길 바랍니다. 2번 그래 나도 살아보고 난 뒤에야 느끼는 건데 어려울 때 챙겨준 여자는 진짜 못 있겠더라고. 농담이 아니고 첫사랑보다 더 길게 여운이 남는 느낌이에요. 3번 야 이거 보니까 우리 마누라한테 괜히 미안하네. 어제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는 거 귀찮아가지고 나 먹고 싶으면 네가 나가서 사 먹어. 이러고 궁리를 팍 쳐버렸는데 말이지. 아 물론 바로 반격당했죠. 나도 오지게 맞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안 사줬어. 4번 야 남자도 여자도 저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실제로 만났다는 게 너무 부럽다. 5번 물론 그지같은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 결혼을 후회할 날들도 분명 있겠죠. 있겠지만 처음에 이 마음을 떠올리면서 끝까지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6번 나도 여자고 또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이런 말 하는 거 좀 그렇긴 한데 만약 이건 남녀가 바뀌었다면 쓴이 얼른 도망가세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결혼은 현실이에요. 이런 댓글 엄청 많이 달렸을 거라고 봐요. 7번 그래 네가 진짜 바로 남자네. 아주 상남자요. 끝까지 하찮은 장애물 따위 둘이 힘내가지고 확 걷어쳐버리고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아. 나 진심으로 응원한다. 8번 혹시 모르니까 인삼 쑥듬요법으로 청각신경 한번 살려봐. 어? 그게 뭔가요? 정말 효과가 있나요? 검색해보면 알 거 아니야? 아 너무 좋다. 그냥 좋아.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저 다른 사람의 사랑일 뿐인데 응원을 하게 돼요. 두 분 분명 힘든 날 분명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행복한 날이 훨씬 더 많길 바랍니다. 10번 뭐 솔직히 결혼은 이상이 아니고 현실이 맞으니까 쓴이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거 이해가 돼요. 절대 나쁜 사람들은 아니죠. 그냥 이것도 걱정의 한 종류일 뿐이야. 여하튼 간에 그거랑 별개로 이 쓴이 정말 멋있다. 행복하게 사세요. 뭐 그렇습니다. 뭐 사랑을 떠나서 5년 뒷바라지 조광지천은 버리면 안 돼요. 천발받습니다. 아무튼 쓰리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